니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니가 너무 예뻐 어떡해 어떡해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잔말 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우우우우 영케이 왔자엄 예에에에에에에에 아 근데 방금 조금 약간 충격적인 거를 좀 들은 것 같은데 뭐를요? 어 뭐 좀 전에 좀 전에 뭐가 어 아 이걸 형아 차라리 현상이 앞에서 틀어주지 우리 성진이형 앞에서 이거를 틀지는 몰랐습니다 어떡해 어떡해